상을 받게 되어 정말 많이 놀랐고 또 굉장히 기뻤어요. 제 삶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주 바빠지긴 했죠. 기술적 진보는 인간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더 생산적이 된다고 해서 번영이 반드시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어요. 디지털 광고는 매우 해롭습니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주의를 끌며 감정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나쁘고 아이들에게는 매우 해로우며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화를 내고 귀 기울이지 않도록 부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광고에 대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주로 메타와 구글 그리고 일부는 아마존에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AI가 직업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향시키며 일부만 상향시킨다면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의 제도들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존슨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사님께서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기업 가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일할 때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며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IT의 동료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님, 시카고 대학교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죠. 이는 기관의 형성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상 발표는 10월 14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0월 10일에는 한국의 여성 작가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일이 한국에서는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수상 당일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리고 저는 MIT에도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모교인 시카고 대학교처럼요. 그런데 이번 수상 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죠. 상을 받은 것은 정말 큰 놀라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글쎄요, 제 삶이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정말 바빴기 때문에요.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구, 학생 지도, 동료들과의 업무를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상은 여전히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MIT에서는 여전히 수업에 참여하고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인정 덕분에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띄고 있죠. 그래서 연구 계획 측면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모글로 박사님과 함께 작년에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부제가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이더군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특히 한국 독자들을 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진보는 인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더 생산적이 된다고 해서 번영이 자동으로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다른 조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술적 진보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나눴던 세계 역사 속 사례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기술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논의합니다. 번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번영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건강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받는 압박이나 생활환경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번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소한 저희 그룹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조수가 모든 배를 띄운다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나아진 기술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유된 번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기술 중심 경제를 가진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정말 흥미로운 국가입니다. 현재 복잡한 문제와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50년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초부터 한국이 스스로를 변모시킨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부러워하며 비슷한 성과를 내고 싶어합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기술을 수용하고 초기부터 활용해온 한국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분명히 번영이 더 널리 공유되었던 시기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하시고 연구 관심사 중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니 기술 발전이 일반 대중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 몇 페이지에서 언급하신 예 중 하나가 마크 저커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 공산당 독재와 비교하신 부분이 있었죠. 맞나요? 물론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참고 사례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근로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 아닌가요? 즉, 제 관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미국에 자주 방문하는데 소매점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관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면 1960년대 이후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들의 실질 주급은 꾸준히 그리고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중간 계층의 임금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 계층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지난 40에서 50년 동안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MIT 동료인 데이비드 워터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 용어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시장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층 계층이 크게 성공하는 반면 하층 계층은 여전히 일자리는 있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량 실업이 없지만 임금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계층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의 쇠퇴로 인해 더 낮은 계층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극단, 즉 양극화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적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요즘 미국 경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몇몇 대형 기술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빅테크라고 불리죠. 그중에는 메타, 구글, 애플 같은 대형 기술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나 규제 당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 기업과 관련된 근본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몇 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이 기업들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해 자본까지도 너무 많이 통제하고 있어서 미래의 경제의 핵심 요소를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역시 매우 해롭습니다.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디지털 광고는 사람의 주의를 끌고 감정을 조작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나쁩니다.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고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서로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광고에 대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메타와 구글 그리고 일부는 아마존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은 연간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반드시 그들을 분할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해로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기업 분할을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담배가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과 담배 사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담배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크푸드가 건강에 매우 나쁘고 막대한 의료비용을 초래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용해 이들 기업의 전략과 행동을 바꾸도록 권장하신다는 말씀이죠?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AI 개발 산업에서의 독점화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충분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환경 오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우리는 이를 강력히 억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벌금이나 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막으려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주주의의 건강과 안전도 현재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책에서 보니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강력한 두 가지 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더군요. 하나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구글과 아마 엔트로픽 진영인 것 같은데 맞나요? 디지털 광고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만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빅테크 기업 몇 곳의 양극화나 부작용에 대해 더 우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I는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보통 경쟁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마치 신탁처럼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 여겨지고 사용된다면 누가 이를 통제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때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AI를 비교하거나 위키피디아처럼 기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괜찮습니다. 저는 위키피디아를 좋아합니다. 위키피디아를 맹신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얻는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를 단일하고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 제시하며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지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문지기 권력을 형성합니다. 이런 권력을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손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AI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은 결국 개인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AI는 모두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생산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아주 부드럽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3분기 GDP가 2.8%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실질적으로 약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구조적으로도 튼튼한 경제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책에서는 지난 몇십 년간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것이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좋아하는 마트나 슈퍼마켓을 생각해보세요. 이들 중 많은 곳이 지금은 셀프체크아웃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오스크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을 고객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노동자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보통은 몇몇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하지만 매장의 생산량이나 매출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노동자는 더 적죠. 그렇다고 남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추가 생산성, 즉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자동화로 인해 해당 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한계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인간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은 임금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와 시장의 가치를 제공하고 몇 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일을 한다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자동화가 어차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새로운 업무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과 지배구조 그리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주주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매우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젠다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저는 1920년대 미국의 주요 산업가들의 사고 방식을 돌아보면 그들은 미국이 강한 이유는 우리 노동자들이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죠. 그들은 더 많은 기술을 익히고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단순히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보고 중산층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누가 당신의 상품을 구매하겠습니까? 이는 주주이론과 이해관계자 이론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70년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지만 상당히 극단적이었고 몇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 사람들을 개발해야 할 자원으로 보고 더 크고 강한 회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여긴다면 노동자들을 적절히 대우하고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충분히 일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노동자들을 비용으로 보고 계속 줄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이 시스템 수준이나 국가 전체에 적용되면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없어진다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의 상품을 사겠습니까? 예,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AI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와 이번 대선 출마는 분노와 불만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이 너무 심하게 압박받은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노가 실제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 제도들의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AI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더 많은 사람들을 하향시키고 소수만 상향시킨다면 이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히 한국 독자와 시청자들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로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에 도달하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장 둔화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 연간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약 0.7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과 규제 당국에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IMF를 떠난 이후로 다른 나라의 조언을 드릴 때는 매우 신중합니다. 제 아내의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IMF에서 수석 경제학자가 되었을 때 몇 년 전 안타깝게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짧은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한국에 잘해주세요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뤄낸 엄청난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솔직히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긴급한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저는 마법 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공공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 출생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와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일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쉽지 않습니다. 자동화는 경제의 일부 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돌봄 분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일은 당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든 산업화된 사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맞습니다. 존슨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인터뷰였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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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